오늘은 칼라강판 지붕공사비용계산기로 공사비용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붕공사나 옥상방수를 계획할 때 가장 궁금한 게 바로 비용이겠죠. 이제 복잡한 계산 없이도 클릭 몇 번으로 쉽고 빠르게 예상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스코 지붕공사의 비용계산기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대략적인 공사비용을 알아보세요. 먼저 포스코 지붕공사의 홈페이지로 가시면 지붕공사비용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집에 크기 입력하기. 평수나 제곱미터 중 편한 단위를 선택하신 후 건물의 면적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30평 단독주택이라면 30을 입력하시고 100제곱미터라면 단위를 제곱미터로 선택하고 1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건물 층수 입력하기. 건물의 층수를 입력하세요. 단층 주택이면 1, 3층 빌라면 3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집에 모양 선택하기. 집에 모퉁이 수를 입력하세요. 일반적인 사각형 집은 4를 입력하시면 되고, 기역자 모양은 6, 디귿자 모양은 8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비용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예상 비용이 바로 표시됩니다. 전문가 상담받기 계산기로 예상 비용을 확인하신 후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견적 문의 버튼을 클릭하시고 연락처와 주소를 간단히 입력해주세요. 포스코지 분공사의 전문가가 직접 연락드려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고객님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기로 나온 비용이 정확한가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예상 비용을 제공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을 받으시려면 전문가의 현장 방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층수가 높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라는 질문도 많으신데요. 층수가 높을수록 작업 난이도와 필요한 장비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층도 층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지상층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 포스코지 분공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으로 최고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고객님의 필요와 예산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가대표급 품질의 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분공사 비용 알아보기, 참 쉽고 빠르죠? 포스코 지분공사의 비용 계산기를 통해 미리 예산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공사를 진행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집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